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핏줄이 터졌는지 하여튼 눈이 빨갛거든요? 근데 지금 급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제 구경하려고 뒤에 봐 푸듯하다 왕푸듯해 오늘 또 빈티지 옷 신다고 빈티지 입으셨네요 네 손에 입었어요 어머 이분은 CP커포니 왕 비싼 옷을 입고 오셨어 프리미어타 내가 좋아하는 프리미어타 운동화에다가 바지는 어디꺼인가요? 바지는 조세예요 아 근데 색깔 이쁘다 내가 입고 싶어서 샀는데 커서 남편 입어요 색깔 너무 예쁘다 나도 여기 온다고 지금 눈에 띄는 거 눈에 띄는 거 입고 그 대신에 밑에까지 너무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우리나라에서 클라이밍 상태로 두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중독 때거든 이것도 중독돼서 애들 계속 먹으니까 이거 이제 중독시키려고 뭐가 눈에 띄어서 또 호흡 들어갔어 너무 예쁘다 난 그거 넌 이거지 난 그거 아직도 멋에 취했구나 무거워 무거워 아 너무 크다 무거워 무거워 아직도 멋에 취했어 디젤꺼야 디젤꺼 역시 편집 매장 사장 눈발이야 화 A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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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电 오우 나는 더 이쁘다 색깔 이 그레이 프린트는 좀 무서운데 아우 이뻐 요런 색깔 나 요런 색깔이 이뻐 38만원 대박 콜렉터블 아 너무 예쁘다 에이징이 이렇게 잘 됐어도 특이하니까 와우 와 너무 예쁘다 오우 미쳤다 아우 여기 너무 재밌다 네 와 이런 색깔 너무 이쁘다 아니 음악을 또 깜빡 틀어야지 아 야 나 이 음악 때문에 이거 또 영상이 음악 다 쌓아야 돼 이거 다 저작권 벌려 아 진짜? 그럼 저쪽 라인이 더 이쁘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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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가 제일 괜찮은데 하이퍼슈가BH assets 정말 최고야 ferawig 이거 너무 멋있다 일본 btg? 아니요 그 형님 형님 btg같이 했네 아웃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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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랩이 들어도 예뻐요 이색이나 이색이나 어어어 이렇게 다 예뻐 색깔이 다 예쁘네 들면도 다 예뻐 이런 거 고르는 게 진짜 힘들어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달라가지고 난 이거 들고 갈 데가 없어서 나는 가방이 커야지 이거는 그 마르지엘라가 에르메스 디자이너 시절 때 만들었던 얘기에요 얼마의 파테야? 27만원이고요 그때 총기 테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초대장으로 만들었다가 예쁘다고 정식 발매하자고 해서 일본에서만 발매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주제에 이렇게 오신 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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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а이사 이 색깔 너무 예뻐 그래 이거 외국에서도 비싸니까 애들이 다 외국, 해외 그거 가격을 꼭 해놓은 거야 그 집보다 싼 거 같아 그 집보다 더 이뻐 부추시지 않도록 격롱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만원이래 아 팔리잖아 이거 이런거 매장에 이런 품으로 다 걸려있었어 이런거 4만원에 막 걸려있었어 근데 이제 나는 2만원에 샀지 50% 세일할 때 요지 신발이야 세일해서 4만5천원에 간다 나도 보고 이뻐 아 머랠 머랠 머랠이었어 머랠이었어 머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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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티지 같아 쟤들도 싸게 안산거야 어느정도 값 주고 사온거야 로즈볼 이런데 가서 저런거 미국에서도 쉽지않아 작게 여기 여기 뭐냐 아모레 송수야 대박이네 아 이게 그 건물인가 사람이 팔았다며 어 팔았다는거 아모레가 샀다그런데 이건가부다 어머어머어머 20억인가 30억인가 그러니까 이거네 이거를 그렇게 이게 뭐 30억인가 그래 어 30억이라고 그랬던거 같은데 어 여기 저기 뭐야 로프탑으로 올라가다가 어 사람 진짜 많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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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커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딴 데를 가기로 송수동이 이래 근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완전 오늘 블랙으로 대통합했어 나도 오늘 비가 오잖아 어 어 비도 없고 설해마을은 블랙이지 아 그래? 너무 화려하신대요 아 아니 비오는 날이라 이게 땀한 색을 했지만 너무 칙칙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제가 봄에 좀 화사한거에다가 깔맞춤 했고 이번에 새로 장만한 이 목걸이가 포인트에요 되게 엄청 화려해요 예예예 근데 이걸 또 하나만 하면 안된다고 그 분이 저기 이거 딸거 아닌가요? 맞네요 네? 맞어 아 아 이게 딱 예쁜거야 그때 친구들도 오 이쁘다 하나씩 다 샀어 근데 웬도 비싸 말하면 니네가 또 미쳤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거야 난 크로스왕이야 난 파리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빨이긴 느낌을 내야되기 때문에 나 이걸로 할래 깨물쇼콜라 물이 매일 새우 수고기 백두聖한 원래는 약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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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타이밍인가 어디서 나왔는데 랑봉 어? 랑봉 색깔이 잿빛이어서 이쁘네 녹색이다 이거는 몇 년 전 입힐거지? 6년, 7년 된 것 같아요 맛있다? 말하면 돼? 멀리서 찍을래? 밖에 없어가지고 생겨가집니다 저희 지금 설해마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프렌치 감성으로 입어봤어요 프랑스감은 블랙이죠 요즘에는 어떻게 입는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프랑스감은 블랙을 엄청 많이 입었거든요 인티지에서 산 진짜 제가 평생 가지고 있을 80년대 저지 자켓이고 엄청 과정인데 가죽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좀 찍어주세요 가죽이에요 너무 예쁘다 네, 습한 걸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저지 하이더 아커만이라고 하이더 아커만이라고 지금도 활동을 하는데 요즘에는 컬렉션을 안하고 그냥 틸나스완트 틸나스완트 날씨 셀럽들 옷을 만들어주고 콜라보레이션하고 그런 것만 해 그래서 옷을 많이 안 만들어서 아직도 문티지로 나오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냥 5,000원에 산 옷에 그리고 이게 후두여서 더 관지가 있는거지 후두여서 예쁘다 시마는 저번에도 입고 나왔던 그냥 아페스에 근데 이게 원래 조금 더 길어요 무릎 덮는 기장이에요 벨트로 올려서 입었는데 안 보여도 이렇게 컬러를 맞춰줬다는거 어? 네 그런 프렌치 남성 난 오늘 그래서 비와서 너무 좋아 왜냐면 이런거 못 입고 지나가 맨날 못 입고 그래서 여름 되면 탈락 탈락 왈도 탈락 탈락 앞 너무 귀엽다 발가락 응 너무 귀여워 지금 나도 보면서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맥가락 양감도 이렇게 잘나오네 너무 쉽게 들어 진짜 안 살려고 했는데요 항상 안살려고 하는데요 네 요런거에요. 발목은 굵지만요.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. 저 계속 가늘어보여요. 여자 여자 좋아하시네요. 여자 여자.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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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. 발레코어 양말 3족. 대족. 대족이 아냐? 대족이 아냐? 대족이 아냐? 약간 야광에 꽂히게 되네요. 야광이 트렌드에요. 어머 나 몰랐는데. 야 이게 2만원이래. 근데 이거는 아디다스 뭔가 느낌이. 이거는 네 아들이 입는게 이쁘겄다. 야 이거 브랜드 없는거지? 이거는 브랜드보다는 그냥 그라픽이 중요하지. 막 브랜드가 중요하지 않아. 이 빈티지 티셔츠에다 이 그라픽 한가지. 야 이거는 예쁜데? 야 가격 없어. 없네. 그게 낫다. 아디다스 아까 그거보다. 아디다스 그거는 네 얼굴이 너무 무레보여가지고. 그렇지 이제는 그런 색은 안되겠다. 미국 바지 봐봐. 나 미국 바지 잘 맞잖아. 여기 미국 전 아니야. 그래? 이게 색깔 이쁘다. 리바이스 505. 3634. 너 사이즈다. 야 웨이스 36이잖아. 미쳤니? 아 뒤에가 이쁘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보니까 뒤에가 이쁘지. 이거 은근히 딱 이렇게 찢어져서.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? 너 딱 맞겠는데? 난 안 맞을 것 같아. 이게 원단이 얇아서 좋다. 그러니까 얇아서 좋다. 얇아서 좋아 이거. 얇아서 좋아 이거. 내가 할머니 블라우스에 또 꽂혔어. 뭐야 또. 명품스러운 모가를 또. H&M이구나. H&M이야. 아 그러네. 근데 약간. 센 이태리 브랜드 따라 카피한 그런 거네. 2만 원. 봤어. 아 진짜 너무 올랐네. 사이즈 좀 더 크면 난 사고 싶다. 나한테 너무 꽉기게.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사야지. 체러티숍. 체러티숍. 너무 맛있어. 대박. 대박. 오우. 너 그거 분명히 안 입는 거야? 근데 너 치마 안 입잖아. 그러니까. 아니 옷은 이쁜데. 니가. 거기다 나시 딱 입고. 소리 싫으면 너무 이쁘겠다. 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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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 dile론. pri가 또 키스. 키스. 이씨 있어요. 키스. 주야 니꺼 진짜 아니야. ń io 디어 izquierds를 유행이지. 뭐something? 쌩 지금 보고 있는 게.. 와 그게 유행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한 2주만에 다시 왔는데도 상품이 싹 바뀌었네요. 그때 봤던 치마 없고 다 새로운 치마인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도 있는 것 같다. 이거 멋있다. 이거 해. 어? 이거 뭐니? 이것도 괜찮은데? 잘하면 멋있는데. 이거 괜찮은데?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. 이거 밑에 약간 얇은 데님 바지 그리고 이것도 예뻐. 요즘에는 그렇게 입는 게 더 예뻐. 너무 원피스로 입는 것보다. 예뻐. 야 또 무조건 타. 어 그렇게 데님이랑 입어. 너무 예뻐. 요즘 느낌이야. 그렇지? 어 모던해. 오 포켓까지 있어. 미쳤구만. 이거. 이거. 사이즈가 딱 서져 있으면. 응. 아 이 바지 너무 멋있어. 몰라. 이거 보고 그래. 사이즈가 뭐 있어요? 응? 아 이거 보고. 사이즈 볼란 말은 저거. 저거. 저거요? 응. 이거 봐. 괜찮은데? 이거 찢어버리지 뭐. 응. 멋있어. 응. 그리고 걸음은 멋있어 더. 사이즈 멋있어.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. 어 그렇지 그렇지. widow. ero lo你说алог employment camp. 오 baby don't cry cause there's always a tomorrow yeah oh oh if I could fly I would be with you every second of my life. 야, 이걸 왜 안 사? 내가 사야 되겠다. 너무 아까워서. 아, 가발이? 너무 괜찮아. 아, 가발이? 감사합니다.